Q. 동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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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둥입니다 오늘 파마하고 첫 브이로그 같네요 오늘은 또 잠깐 밖에 나가는데 잠깐 나가는건 아니지 Q. 동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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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 이제 좀 다른 사람 같은데? 오늘 아무튼 잘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엄청 오네요 엄청 옵니다 그리고 옷이 이쁘네요 생일선물로 영수한테 받았어요 괜찮네요 여러분 저 머리 어때요? 아마 이걸 올릴 때쯤에는 파마하는 영상도 올렸겠죠? 제가 아직 그걸 편집 중이라서 못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반응을 아직 몰라요 제 파마가 지금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 중이에요 친구들도 괜찮다 하고 그리고 이거 안경을 써도 뭔가 패션 같아 안경 이거 저 진짜 시력 안져서 쓰는 안경이거든요 뭔가 패션 같아 아니야? 아닐 수도 있고 안녕하세요 하이하이 지금 오늘 브이로그다 어서오세요 아 잘 나가네 오늘 뭔가 살달에 있어 오늘 카페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카페에서 말고 그냥 맛있는 것도 먹을 예정입니다 광주 쪽에 있어요 그 카페 이름은 아직 모르는 건가 마쿠입니다 마쿠 가서 마쿠마쿠 먹도록 할게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쿠나 마타타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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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금 여기서 멋있게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오 저도 합니다 오오 비상 깜빡이 비상 깜빡이 제가 운전하고 있을 때 옆에서 카트레드 하면은 약간 패고 싶은 거 아시죠? 저도 운전하고 있습니다 면허인이네 진짜 면허 없지 저 엘투라이센스 있습니다 오오 깔끔한데? 오오 오오 가자 나 써야 되냐? 아이씨 야 쓰지마 물길이 꽉꽉을 넣어 뭐 먹을까? 맥도날드 갑시다 맥도날드 이곳은 마장휴게소입니다 그런 거 없어? 우동 팔고 이런 데 없어? 저 식당기 저긴가? 푸드콧? 식당가 식당가일걸? 식당 가야돼 그러면? 아 맛있겠네 냄새하는데? 그니까 냄새가 그냥 마장 프리미엄 휴게소 이게 마장? 한식 양식 이런 데 가야 돼 생각보다 밥이 너무 비싸서 일단은 좀 더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비슷하긴 하네 그치? 비슷하긴 하네 맛있겠다 한 입에 먹으러 가냐 결국 짜장면 집을 왔습니다 아니 짬뽕 집 뭐야? 먹고 바로 카페로 가도록 할게용 지금 카페 들리기 전에 그 개업한 기념으로 선물을 사가려고 다이소에 왔습니다 그냥 박카스나 이런 거 너무 식상할 것 같아서 카페에 필요한 물품 같은 거 우산꽂이나 이런 인테리어 필요한 것들을 한번 사보려고 합니다 이게 우산꽂이야? 에버랜드? 이게 우산꽂이야? 맞지 않아? 아 아니야? 그냥 바구니야? 그냥 바구니야 이건 빨래바구니인가? 이쪽으로 오라고 하시네 야 근데 우리 집에 빨래바구니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다 우산꽂이 아니야? 이거 우산꽂이네 물 버릴 수 있네 아 근데 색깔이 좀 아쉬운데? 흰색이 있다 오 있네? 우산이 들어갈 만한 큰 게 아닌데? 네? 아니 뭐야 아 생각했던 그런 느낌이 안 난다 근데 그치? 친구가 개업한 거면 웃긴 거 사줄 수 있는데 그니까 친구가 개업한 거면 이거 변기 사줘가지고 아 있다 우산 어 있어? 오 오! 우산꽂이라고 써있어 괜찮은데? 그냥 우산꽂임 괜찮네 야 이거 괜찮은데 느낌? 우산 꽂고 싶게 생겼어 네 쌤이보지 한번 할까요? 마쿠 마쿠 귀엽게 생겼죠 여러분? 디저트 카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하 안녕하세요 하이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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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 anarch Took Radye adesso 하 사나 NOTE 하이하 하이하 파트야? 바나나 푸딩 로고가 안 보였어요 여기 로고가 있어? 이건 뭐예요? 우산꽂이가 있네요 이쁜 우산꽂이가 있으셔서 맛있냐? 아... 바나나 푸딩은 어때요? 저 이거 처음 먹어봤어요 저도 처음 먹어봤는데 바나나 맛이 엄청 완전 단 바나나 맛? 이거 멋있어 아 귀여워 이거 뭐야? 맛있어? 개맛있어 이건 이름이 머랭 야야야 맛있어 맛있냐? 3초만에 씻었어 5초 된 것 같은데 머랭쿠키 녹아 녹아 근데 진짜 녹네 얘는? 원래 녹는 애야? 여러분 저 수염이 기르고 있어요 수염 기르고 있어요 일부러 기르는 거야? 아니 그냥 안 씻은 거야 이러면 마쿠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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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줘서 고마워 마쿠키 이거 광고 아닙니까 네 마쿠키 매니저 도대체 맛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안녕 마쿠나! 마쿠나! 마쿠나 마쿠나! 들어가세요! 감사합니다! 갈게요 지현아! 이건 별로 안오는거지? 이건 거의 3발에 7발에 피해요 30발에 피해요